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7월이에요. 벌써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 우리 7, 8월에는 휴가 많이 떠나시잖아요. 여름 휴가다 보니까 물놀이 다들 많이 가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물놀이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밖에 없는 꿀템들을 한번 잔뜩 들고 왔습니다.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첫 번째 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물놀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얼굴에서 가장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립 아닌가 싶어요. 수영 같은 거 잔뜩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 입이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물 묻은 상태로 덧바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립은 막 너무 창백하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입술 정도는 계속 덧바르기는 하는데 이럴 때 굳이 막 거울 보면서 덧바를 필요 없이 쭉 은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가 수영장 틴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여드릴 제품은 이미 타투 틴트, 지속력 틴트로 너무나 유명템인 포렌코드 제품인데 혹시 이번에 리뉴얼된 거 보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제대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용기부터 보고 갈게요. 기존에 좀 매트한 디자인에서 이렇게 글래스 타입에다가 진짜 컬러가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트렌디한 무드로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이 매트한 용기가 살짝 까짐도 있어서 아쉬웠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팁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내용물이 딱 원하는 만큼만 나오고 정말 잘 발리는 그런 텍스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리뉴얼하면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은 올렸어요. 이런 고물가 시대에 정말 칭찬할 만한 포인트다. 그리고 외관만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컬러 새로운 컬러 없는 리뉴얼은 너무나 아쉽죠 여러분. 그동안의 피드백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제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컬러 진짜 기깔나는 조합을 추천을 해드릴 거라 꼭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출시된 컬러가 총 15가지 컬러라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내 색깔 찾기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계절감별로 호수가 지금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1호, 2호는 좀 봄 컬러에 어울리고 그리고 3호, 4호는 여름 컬러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5호랑 6호가 가을 컬러인데 5호는 히든 컬러라서 가을에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호, 8호는 겨울 컬러죠. 9호, 10호 같은 경우에는 살짝 MLBB 톤에 어울리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컬러는 좀 여릿여릿하고 은은한 무드의 컬러들이에요. 근데 나는 좀 형광등 켜지는 쨍한 립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11호에서 16호까지는 진짜 브라이트한 고채도의 컬러들이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컬러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타투 틴트라고 해서 너무 쨍하고 너무 화사한 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릿여릿 은은한 컬러들도 있기 때문에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지속력 진짜 포렌코즈인데 말해 뭐해 입니까 여러분. 지속력 너무 좋고 물에 지워지지도 않고 막 바싹바싹 메마르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착색도 굉장히 중요하죠. 핑크톤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발리는 컬러 그대로 착색이 남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살짝 더 은은하게 남더라고요. 대신에 좀 얼룩덜룩 더럽게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고 은은하게 색만 살짝 빠지는 느낌? 그래서 진짜 워터파크 썹 가능. 이번 여름 휴가천에 물놀이 갈 때도 무조건 챙겨갈 제품 중에 1위예요. 1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신선 컬러 제가 꿀조합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런 타투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쁘게 바르는 팁이 그냥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싹 바르지 말고요. 최대한 용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덜어내서 이 팁에 있는 거를 정말 얇게 한 번 바르고 팡팡 하고 손으로 톡톡톡톡톡. 그리고 한 번 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얇게 충분히 좀 스며들게 하면서 바르면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꿀조합. 이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인데요.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 립조합인데 바르면 진짜 되게 핑크 젤리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베이스로는요. 이름부터 예쁜 슈슈가 줍니다. 이 슈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딱 핫한 그 미지근한 핑크 립이거든요. 약간 여릿한 핑크 복숭아 느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띠를 발라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띠는 확실히 좀 색감이 느껴지는 컬러다. 이 핑크 톤에다가 진한 장밋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붕붕 뜨지 않고 되게 분위기 있는 립이 연출이 되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립조합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나 좋아하고요. 다음 조합은요. 우리 보몽라 분들 진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얼굴에 바로 형광등 켜는 조합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로는 이효리를 깔아줄게요. 이거 진짜 단독으로도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약간 물 빠진 느낌의 쨍하지 않은 원복숭아 느낌. 진짜 분위기 갑이다. 이거는 베이스립으로 꼭 두셔야 돼요. 여기다가 살짝의 포인트감이 들어가야 또 우리 보몽라들은 되게 좀 뭐야, 형광등이 좀 켜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살짝의 쨍한 느낌. 브라이트한 애플 코랄 컬러인 13호를 올려줍니다. 이 조합 진짜 보몽라 필승 조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는요, 여러분. 이름부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틴인데 마틴이는요, 진짜 퍼플립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겨쿨분들, 모브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조합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겨쿨, 모브버전으로 각각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일단 겨쿨 버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4호를 베이스로 발라주세요, 여러분. 이 4호 같은 경우에는 여쿨러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는 쨍한 꽃분홍 컬러인데 이 꽃분홍에다가 이 마틴이 퍼플립이 살짝 올라가면 그냥 겨쿨공주 그 자체. 굉장히 차갑고 좀 도시적이면서 그런 세련된 퍼플립이 완성이 됩니다. 모브 조합으로는요, 이렇게 쨍한 퍼플립을 살짝 톤다운 시켜줄 수 있는 은은하고 잔잔한 핑크립을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살짝 좀 얇게 올려주면 분위기 가득한 모브립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총 4가지로 톤별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이 15가지 컬러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매치해보면서 제일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라 그냥 믿고 그 조합 그대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워터파크 물놀이에 립긋물 흘리지 말고 이 타투 틴트의 근본 포렌코즈 아시죠, 여러분? 이번 여름 틴트는 포렌코즈 같이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템은 아니고 기운내기 아이템. 이게 바로 뭐냐면 타투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타투는 특히 여름철에 좀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저 타투가 좀 있잖아요. 여름만 되면 만족도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좀 타투가 있긴 하지만 더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타투 스티커 너무 좋아요. 이미 좀 유명템이긴 한데요. 레이지 스튜디오에서 유명한 타투 작가님들의 그런 도안들로 이렇게 타투 스티커가 나온 건데 판박이 느낌이에요. 옛날에 타투 스티커 하면 물 묻히고 하면서 하는 게 되게 귀찮았었는데 건식이거든요. 오려서 그냥 붙여서 떼버리면 타투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색을 했잖아요. 다음날 조금 더 피부에 착 붙어서 그런지 좀 더 발색이 잘 되고 되게 진짜 같아요. 3, 4일 정도는 예쁘게 잘 남더라고요. 이게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엄청 마찰이 적어야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3, 4일 정도는 예쁘게 남는다. 따뜻한 물에 불려서 밀듯이 해야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손가락에다가 타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타투를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타투예요. 되게 귀엽죠, 여러분? 여름에 물놀이 간다 하면 우리가 전날에 하는 게 털 없애기 작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모 크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토송 제품이고요. 먼저 저는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미 레이저 제모기를 꾸준히 사용을 했더니 털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제모 기기로 팔다리를 다 하기에는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하기도 너무 귀찮아서 저는 여름철 휴가 가기 직전에만 털을 좀 없애는 편인데 털이 좀 얇은 분들한테는 저는 크림을 너무나 추천합니다. 제가 토송 제품을 계속 쓰는 이유는 써봤던 크림 중에서는 가장 좀 순했던 것 같아요. 제모 크림 써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그 화학약품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되게 따가운 제품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 좀 괜찮았다. 발라놓고 시간 지나면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 높거든요. 이제 그때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데 스패출러로 펴바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발리고 스패출러로 이제 나중에 닦아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냥 제모 크림 물로 이렇게 다 지우면은 은근 물도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스패출러로 싹 밀면은 털이 웬만하면 밀려나가요. 그래서 휴지에 해가지고 딱 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팔다리에 쉽게 쉽게 쓰려면은 이게 나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꿀템 있고 같은데 여러분 아이고 이게 뭐냐면 바디타올인데요. 1회용 바디타올이에요. 물놀이 갈 때 수건리나 그냥 좀 두꺼운 바디타올 생겨가시는 분들 많죠. 근데 부피 차지 정말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여행에서는 이 비치타올 들고 갔다가 돌아올 때 막 젖어서 무겁고 부풀어 입고 해야 하고 진짜 짐이 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한 팩에 압축되어 있어요. 진공으로. 근데 1회용? 저거 너무나 자연에 유세하다 할 수 있지만요. 생분해가 됩니다. 자연 친화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봤던 1회용 타올 중에 크기감이 진짜 커요. 여러분. 엄청 커. 그래서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제가 이거 제품 너무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일단 생분해 인증 100%예요. 이 프롬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피부 안심하고 써도 되고요. 흡수랑 건조도 진짜 빨라요. 이거 후기가 엄청 좋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해한 것도 없고 너무 편하고 정말 가볍고 사용도도 좋은 템이라 이거 진짜 물놀이 핵꿀템. 그리고 다음 템은 짠! 이거인데요,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 맞는데 방수 케이스예요. 저 이전까지만 해도 잘 몰라서 물놀이 갈 때 그냥 방수 팩을 챙겼었는데 사실 방수 팩 같은 경우에는 터치 잘 안 먹을 때도 있고 화질이 조금 화질구지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친구랑 푸꾸 갔을 때 되게 멋있게 이 방수 케이스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방수 팩이었는데 근데 이거 그냥 물에 들어가도 화질 너무 선명하고 터치 너무 잘 되고 그냥 이 자체로 들고 다니니까 진짜 편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렇게 맥세이프까지 되거든요. 완벽해. 대신 여러분 이거 만약에 구매하시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쓰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요. 보니까 이 케이스 안에다가 휴지 넣고 한 하루 정도 그냥 물에 담궈서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홀드 버튼, 음량 버튼 이런 거 지금 다 있거든요. 방수팩? 이제 그만 써도 되겠다. 무조건 방수 케이스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물놀이 뿐만 아니라 정말 여름 필수템입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모기기피자랑 모기밴드인데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거 세스코 제품이에요. 세스코? 벌레 잡는 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쓰고 있고 되게 좋았던 거는 임산부 분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해한 제품이다. 몸에 뿌려도 괜찮고 옷이랑 신발 같은 데 미리 뿌려놓으면 5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갔을 때도 웬만하면 뿌리고 다녀야 모기 물리면 진짜 개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되게 좋아하고요. 어쩔 수 없이 물렸을 때는 제가 쓰는 건 이거 모기밴드인데 모기밴드 같은 경우에는 물리고 한참 뒤에 붙이는 것보다 거의 그 물리고 붙기 전에 있죠. 그때 붙이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붙이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려움도 많이 줄고 흉 같은 것도 많이 안 찌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여름에 저는 파우치템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물놀이에 약간 패션템들 빠지면 또 섭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존예템 몇 개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미쳤다. 이거는 진짜 하나 하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잭시믹스 물놀이 가방인데 저 보자마자 조금도 고민 없이 바로 샀어요. 너무 예뻐요. 디자인 진짜 군덕이 하나 없는 그냥 메쉬 소재의 가방이거든요. 밑부분은 이렇게 또 막혀있기 때문에 뭐 제품 잃어버리거나 모래 같은 게 쉽게 들어오지 않을 재질이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런 거는 또 잘 사놓으면 메쉬즌마다 무조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완전 강추. 너무 예뻐요. 물놀이 슈즈도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그냥 쪼리나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었는데 이 물 속에서 다칠 때도 있기 때문에 보통 스노클링 할 때는 꼭 이런 워터 슈즈를 신잖아요. 베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베럴도 국내 브랜드인데 이 수영복, 스위머어 같은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좀 전문성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베럴을 사가지고 지난번 풋콩 여행 때도 정말 잘 신고 다녔어요. 파도 있는 데서 수영을 해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물놀이 할 때 모자는 일단 되게 가벼워야 되고 물이 잘 말라야 되고 챙이 넓어야 되면서 이 얼굴에 좀 고정이 될 수 있는 스트링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 모자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 이 패턴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여름에 무시할 수 없는 디자인? 근데 굉장히 가볍고 얇은 재질이라서 사실 물에 젖어도 좀 금방 마르겠다 싶었어요. 쓰자마자 얼굴에 이 어둠이 드리워지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이라든지 목 부분 타는 거 정도는 가볍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휴가철 물놀이 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유형템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꿀땜 많았다, 그쵸? 전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